송내공원의 도롱룡 26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25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알주머니는 원래 투명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끼같이 생긴 것이 끼어서 초록색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쪽 웅덩이의 상당 부분을 초록색인 무언가가 뒤덮고 있는데 알주머니를 초록색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초록색이었던 알주머니가 다시 투명해지기도 합니다. 올챙이들이 이끼같이 생긴 것을 먹어치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꼭 알려주시오. 얘도 이전에 참여해주세요. 아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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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